반갑습니다. 윤리공부에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 끝났어요.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시험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이런 학생도 있고요. 아 내가 공부 안 했더니 진짜 성적이 안 나왔다 이런 학생도 있겠죠. 안 한 것보다 잘 나온 학생도 있고요. 안 한 것보다 못 나온 학생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등급컷을 보면 상당히 낫습니다. 왜? 대부분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개념을 한 번도 끝내지 않고 시험 본 학생이 꽤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음에도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어떤 부분이 내가 약점인지를 파악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2020학년도 대비 3월 학평, 생윤, 윤사의 출제기 역량을 분석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올해 윤리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과목별 예상 등급컷을 보면 생윤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윤사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급이 생윤은 45점, 그 다음에 2등급이 39점, 3등급이 33점이에요. 그 다음에 윤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40점입니다. 엄청나게 낮은 거죠. 2등급이 35점, 3등급이 29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목별 예상 등급컷이 생각보다 낫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 생윤이 완성되어 있는 N수생들은 3월 모의고사를 공식적으로 응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중에서 생윤과 윤사를 사탐을 일찍 공부한 학생들도 있지만 아직 공부를 안 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컷이 전반적으로 낫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능으로 가면 이제 1등급컷 생윤 50점으로 수렴하고요. 윤사도 50점으로 수렴하니까 내가 1등급이 나왔다라고 만족을 하거나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1등급 받은 성적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전 과정을 전 범위를 다 공부하지 않아서 1등급이 안 나왔다.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을 스스로 위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다른 학생들은 전 범위를 다 끝내고 시험을 봤는데 나는 왜 전 범위를 끝내지 못했을까?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방향도 중요하고 방향만큼이나 속도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한정된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요. 일단 시험 기간 내에 전 과정을 끝내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3월 모의고사 될 때까지 생윤이든 윤사든 전 과정을 끝내지 않았다는 건 다른 학생들보다 속도가 늦은 거죠. 여러분 속도가 늦었다고 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대부분이 다 입시를 준비하면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다 갑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모두 동일하다면 속도가 빠른 학생이 훨씬 유리한 거야. 따라서 전 과정을 끝내지 못한 학생들 4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내가 전 과정을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속도보단 방향이야. 이런 잘못된 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나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는 방향은 동일한 거니까 속도가 여러분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급컷이 낮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생윤윤사가 완성돼 있는 N수생들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두 번째 전 범위를 다 끝내고 시험 보는 학생이 많지 않다. 세 번째 개념 강의만 한 번 들었고 문제풀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낮은 것이지 수능 때 가면 실제로 등급컷 1등급컷은 50점으로 수렴한다. 이걸 꼭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자, 오답률 탑5 문제를 한 번 볼게요. 생윤 같은 경우에 오답률 탑5 문제는 흔히 말하는 5대 단원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킬러 단원이라고 하는 환경윤리가 오답률 1위로 오답률 64%입니다. 그 다음에 오답률 2위가 해외원조예요. 오답률 3, 4위가 분배정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형제도.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뭡니까? 전쟁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생윤을 공부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환경윤리부터 분배정의, 사형제도, 해외원조, 전쟁에 집중해야만 여러분들이 오답률 높은 문제를 명확하게 풀 수 있고요. 오답률 높은 문제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줘야 생윤에서 1등급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의 유형도 보면 벤다이어그램 유형이 아주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영역에 매우 교묘하게 나왔는데 벤다이어그램 유형이 오답률 1위였고요. 플로우 차트 유형이 오답률 3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선택 유형이 오답률이 높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이런 거에서 하나에 대한 판단이 여러분들의 성적을 좌우한다는 걸 꼭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 다음에 윤사 오답률 탑5를 보면요. 여전히 윤사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핵심 킬러 단원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은 오답률 1위가 오답률 70%예요. 다산정략형의 성기호설에서 주의의 성리학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기호설은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성기호설의 입장에서 성리학을 비판하는 건 항상 오답률 1위니까 이건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진유학 보통 쉬운데요. 공자의 주장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제대로 못 읽어서 그래요, 사실. 제시문은 꼼꼼히 읽어보잖아요.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공자에 대한 머릿속에 있는 개념으로만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정답이 잘 안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선택지의 내용이 나오면 이 선택지의 내용을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제시문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배정의가 작년 수능에서 오답률 1위였는데 이번에도 롤스와 노직, 왈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62%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존 두이의 실용주의는 사실 한 번만 공부하면 아는 건데요. 존 두이의 실용주의가 후반부에 있잖아요. 완전 후반부는 아니고 중간 이후에 있으니까 이것도 학생들이 공부를 좀 등한시한 거다. 점검일을 끝내지 않았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스토어 학파와 스콜라 철학을 비교한 것 새로운 약간 새로운 유형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오답률 1위가 70%라는 건 상당히 높죠. 자 생유는 오답률 1위가 64%, 2위가 59%인데요. 윤사는 1위가 70%, 2위가 66%, 3위가 62%니까 상당히 윤사의 난이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출제 경영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철저히 공부해야 됩니다. 심화대 경영을 철저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를 분석해봤어요. 정확하게 이 방향성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이제 4월 모의고사 또 그 뒤에 있을 6월 모의고사에서는 진짜 생윤, 윤사를 완성된 상태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생윤 같은 경우에 보면 착각을 유도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됐어요. 보통 우리는 생명체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체를 모든 유기체라고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온종적 간섭이라는 단어를 강제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예방효과를 사회적 선이라는 용어로 표현해서 착각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적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유기체라는 생명체고 모든 유기체란 뭐겠습니까? 모든 생명체겠죠. 그 다음에 강제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의 자율적 판단을 무시하는 게 바로 강제력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선은 여러분들이 정의 자체가 사회적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칸트는 사회가 해체되어도 한 사람의 살인자만은 사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즉 사회적 선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도덕적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용어가 여러분들이 착각을 유도하는 표현들이 앞으로 점점 심화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축문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수능특강을 풀면서 이런 착각을 유도하는 다양한 표현들, 낯선 용어들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 생활과 윤리 보면 개별 사상가에 대한 심화적 개념 이해를 좀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아주 심화된 지식은 아닌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요나스, 니부어. 전통적으로 요나스와 니부어는 단독제시문으로 출제되죠. 그 다음 요나스와 니부어 같은 경우에 조금 깊이 있는 그 사상가들의 주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례적 정의, 기학적 비례의 정의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질 사상가들, 생윤에서 개별적으로 출제되는 사상가, 요나스와 니부어에 대한 심화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선택지 정보의 복합성이 증대됐어요. 선택지에 한 가지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정보를 넣는 거죠. 한 가지 정보를 넣어서 맞는 척하고 한 가지 정보는 오답으로 유도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별적 지혜를 발휘해서 죽음에 초연해야 된다. 이게 도가와 관련된, 죽음 관련된 건데 우리가 그건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상가들이 죽음에 초연하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분별적 지혜를 발휘하자, 도가에서는 상대주의적 시각이고 분별적 시각, 차별적 시각 이런 것들 부정합니다. 따라서 분별적 지혜를 발휘하여는 잘못된 내용이고 죽음에 초연하자는 맞는 내용인데 이렇게 중간에 착각을 유도할 수 있는 복합적 정보가 증대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지를 분절화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두 번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판단하는 좀 더 세분화된 선택지 독해법, 그 다음에 선택지를 잘라서 읽어내는 선택지 독해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도 선택지 정보의 복합성이 증대됐어요.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 선택지에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 제시문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형식보다는 공경의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제시문을 약간 바꾼 거예요. 형식보다는 공경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형식도 중요하고 공경의 마음도 중요하죠. 형식을 버리고 공경의 마음을 갖추면 이렇게 표현을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존 롤즈 같으면 맨날 뭐 외워요?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외우잖아요. 그 앞쪽에 뭘 넣어버린 거예요? 모든 가치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한다. 근데 존 롤즈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모든 가치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한다는 건 잘못됐겠죠. 이처럼 선택지 정보의 복합성이 증대되고 있다. 두 번째, 착각을 유도하는 제시문이 많았어요. 윤사, 작년에는 생윤에서 이 사상가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제시문이 많이 나왔다면 올해는 이상하게 3월 모의고사부터 윤사에서 착각을 유도하는 제시문 활용이 빈번해졌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서를 보면 루소라고 단정하는 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루소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일반 의지라는 표현을 주기도 하는데 나머지를 보면 이게 홉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제시문과 제시문의 결합에서 홉스가 이미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루소나 로크일 것이라고 판단해야 되고요. 선택지 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걸 지원하가면서 정답을 찾는 삭제법의 문제풀이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따라서 맹자와 장자도 마찬가지 루소의 사회계약설도 마찬가지 착각을 유도하는 제시문 활용이 많아졌다. 세 번째 제시문에 대한 서술의 교묘한 변형이 많습니다. 본성을 깨달으면 곧바로 성인이 된다. 이거 이제 진울의 도노 점수론인데 제시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나 불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자기가 가진 습성을 하루아침에 단박이 없애기는 힘들다. 따라서 정의 쌍수가 필요하다니까 본성을 깨달는다고 곧바로 성인 또는 부처가 되는 건 아니죠. 왜? 정의 쌍수라고 그랬고 돈 오 점수라고 그랬으니까 한박 단박에 깨우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습속을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곧바로 때문에 지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형식을 버리고 공경의 마음을 갖추면도 비슷하고요. 곧바로 성인이 된다도 비슷한데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읽어내면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문제를 풀면서 제시문을 읽고 사상가가 누군지만 판단한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사상가의 지식과 이 선택지가 일치하는지 아닌지만 따져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 문장 선택지 정보와 복합적으로 제시된 것 그 다음에 제시문 서술이 교묘한 것에 여러분들의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한다? 선택지의 정보들을 세분화해서 나눈다. 그 다음 각각의 정보들이 제시문과 관련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를 따질 수 있는 제시문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 공부를 기본으로 해서 제시문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그 다음 선택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선택지의 적소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시문의 연결 부분을 찾아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상식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3월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 대한 분석과 대비 방안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